강서구가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 동안 설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강서구가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 동안 설날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강서구는 이번 명절 연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설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치료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곡 8구역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 공사장, 공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특히 설 연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대비해 공원 내 소독 등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강서구는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강서구는 보건소의 응급진료상황실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하며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안내합니다. 또 24시간 응급실은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에서 운영하며 병의원 45개소와 약국 150개소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날짜별로 지정해 비상진료를 실시하며 다산 콜센터나 보건복지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응급의료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성수품 품목의 집중관리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담합,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접종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휴 전날인 28일까지 생활폐기물 수거를 강화하며 집중 청소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2월 2일 저녁 7시 이후부터 동별로 배출 요일에 맞춰 쓰레기 수거가 재개됩니다. 강서구는 또한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강서구는 설날 연휴 강설 한파특보 발령 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제설 태세를 확립합니다. 또 한파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쉼터 및 임시대피소를 지정 운영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가구와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나섭니다. 특히 대상별 맞춤 지원을 통해 소외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첫 임시회로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차 본회의로 이날 개회한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근본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으며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회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회 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회 건 등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오는 27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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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세히 ocor diver